오늘 먹을 것은 연어회랑 파김치랑 짜장밥이요. 오늘 연어 진짜 먹고 싶었어요. 연어는 딱 이렇게 그래서 와상초잡이 너무 맛있어. 녹아. 으음 대박 파김치가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파김치가 아주 맛있어 어흑 음 음 음 음 음 음 저는 숨이 너무 좋아서 그냥 먹고싶어요 좋아 하아 하아아아 하아아아 으흐흐흐흐흐 하우 architect 하우 고소한 고춧가루 짜장이랑 파김치는 진짜 잘 어울려 사교 맛있다 사유를 먹었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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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음 무게 해가지고 흐흐흐흐 일로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연어는 사랑해요 너무 맛있어 초장마사미도 초장마사미도 다 이거 하시고요 너무 맛있다 음음음음 음음음 다음만 먹었습니다